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희입니다. 중앙일보에서 오늘 아주 의미심장한 기사를 하나 내보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김한길은 어쨌거나 야측에서 저쪽 민주진영에서 넘어온 인사죠. 그런데 다소 온건한 민주진영의 인사였죠. 거기서도 좌익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도 좌파 정도. 지금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왔다 그러면 그야말로 중도에 가까운 인물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온다면 중도 보수까지 올 수 있겠죠. 그 정도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요즘 윤 대통령을 가장 자주 독대한다고 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요. 다른 사람들은 금방 나오는데 이 김한길하고는 기본적으로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한다고 그러네요. 대통령이 얼마나 그 바쁜 스케줄입니까. 정말 초단위로 쪼갠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만큼 뭔가 이렇게 같이 앉아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김한길은 우파에서는 완전히 그냥 인정하지 않는 인물이잖아요. 이런 걸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최근에 공개적으로 김한길 위원장을 극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무회의할 때도 언급을 하고 김한길을 좀 배워라. 본받아라.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내각의 장관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거기는 운희룡 장관도 있고 한동훈 장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참 어렵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이런 데서 뭔가 보이는 거죠. 윤 대통령이 극찬하는 김한길. 보고서를 작성을 잘한다. 이거보다도요. 뭔가 기가 통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기사를 조금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병가라고 하는 것은 알려질만큼 알려졌었죠. 지금 그걸로 나옵니다. 지금 다병가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과 단둘이 만나 두세 시간씩 편안히 대화하는 정치인이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이 얼마나 다병가인가 하면 요즘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국무회의를 한 시간 하면 본인이 한 55분 이야기한다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건 제가 봐서는 너무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박진희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반대 스타일인 것 같아요. 박 대통령은 다 듣죠. 듣는 스타일이죠. 큰 귀를 갖고 계신 분이죠. 박진희 대통령은. 대화 주제도 정치적 현안부터 정책과 사소한 음식 이야기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바로 윤 대통령과 한 달에 두세 차례 만난다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이야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권에서는요.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독도의 해수로만 따진다면 요즘 김 위원장보다 윤 대통령을 자주 만나는 정치인은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한길은 전략통이거든요. 과거 저쪽에 야권에 있을 때도 민주당 쪽에 있을 때도요. 김한길은 전략기획통이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분석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정세 분석도 잘하고 아마 그런 점이 윤 대통령을 사로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볼 때는 김한길을 대선주사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 전략 이런 것을 많이 제시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지도부 중에 그걸 제시할 만한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걸 김한길이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6개월 가량 앞두고 여권에서 김한길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여당 의원의 티타임 요청도 김한길에 대해서 많이 지금 늘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김한길이 권력 중심에 가있다라는 반정이죠. 원래 여권의 권력은 대통령 자주 만나는 사람이 1등입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2위가 아니라니까. 여당 대표가 2위가 아닙니다. 대통령 자주 독대하는 사람이 실질 권력이죠. 김한길 위원장 측의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까 싶어 김한길 위원장이 대부분 정중히 거절하고 있다. 신중한 처신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한길과 윤 대통령의 인연은 2013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때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검찰 국정원 댓글 수사팀을 이끌던 윤 대통령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나온 자리 바로 그 자리였다고 합니다. 민주당 대표였던 김한길은 국회 법사위원이 아님에도 국감장을 찾아온 윤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사팀 신분 보호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에게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벌써 민주당으로 오라. 민주당이 와서 정치하라.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래된 인연이 있네요. 벌써 두 사람은. 이때부터 두 사람은 사적인 소통을 좀 했겠죠. 그 관계를 맺어왔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한길 위원장에게 대한 신뢰를 최근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말 대통령실에서 열린 통합이 1주년 성과 보고회 때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이날 자살 위기 극복, 자립준비 청년 지원, 민생사기 건절 방안 등 지난 1년간의 통합이 성과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하나같이 다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만 윤 대통령은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대통령실 참모와 장관들에게 성과보고서를 책상과 성용초에 놔두고 반드시 참고하라 지시를 내렸고요. 날 뒤 국무회의에서는 통합위의 제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라 내용의 자필서안을 배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에게는 이후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장관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윤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았느냐 자신들에게는 칭찬이 한마디 없는 윤 대통령인데 왜 김한길 당신에게만 그렇게 칭찬을 퍼부어주느냐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상황입니다. 놀라운 상황. 저는 여기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일단 기사만 충실하게 전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걸 논평을 하게 되면 또 쫙 갈래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전공이 그건데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반대가 너무 많아. 이런저런 반대가. 그래서 윤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관계가 주목받는 것은요. 지금 야당에 뿌리를 둔 김한길의 정치 경력 이력과도 무한하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가수 조용남의 노래 화계장터의 작사가이자 베스트셀러스 소설과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었죠. 부인이 그 유명한 최명길이죠. 탤런트 영화배우. 1996년 15대 총선에서 새정치 국민회의의의 의원으로 첫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었고요. 다선 의원을 역임하며 사선이죠. 사선. 정당 대표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및 문화관광부 장관 등 당정청에서 국정의 주요 분야를 주로 경험했었죠. 지난 2017년 4월 19대선에서 당시 안철수 국민회의당 대선후보를 지원했습니다. 그때 부인인 김 최명길하고 같이 안철수 유죄 현장에 나타나서 안철수의 손을 들어줬었죠. 아무튼요. 예전에 선거를 앞두고 탈당과 창당을 주도해 창당 전문가 혹은 정당 브레이커 정당을 깨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2014년 민주당 대표 당시 안철수 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끌었던 새정치연합과 합당을 주도해 새정치민주연합을 출범시킨 것도 그리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와 탈당해 국민의당의 제3지대 돌풍을 일으킨 것도 김한길이죠. 국민의힘에서는 김한길과 정계개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 그의 뿌리가 야당에 있어 여당에선 긴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김한길 같은 인사를 품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외연을 넓힌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이 주력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주류. 그걸 조금 우려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우파가 없어요. 국민의힘 안에. 그런데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우파라고 생각하시죠. 스스로들. 그래서 자꾸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잖아요. 그게 덜어줄 것 같습니까? 통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왜? 국민의힘은 우파당이 아니에요. 중도보수 정도 됩니다. 좌파적인 속성도 있어요. 중도좌파에서 중도보수 정도의 인물들이 99%입니다. 나머지 1% 정도가 우파 혹은 약간 정동보수적 그런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두 명, 두세 명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당에 대놓고 지금 요구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우파적인 요구들 아닙니까? 대체로. 그게 수용이 안 돼요. 그 상태에서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 중에 어렵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찐 우파 정당을 하나 탄생을 시켜야 된다. 국회 의석 단 한 석이라도 만들어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그런 계기가 이번 총선에서는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야권도 보면요. 그런 정당이 있잖아요. 정의당도 있고 진보당도 지금 의석이 하나 있는데. 지금 정의당하고 진보당이 대결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민주노동당이 뿔이긴 한데요. 그런 정당이 뿔이 내린 그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비례대표를 잘 활용했고, 야권 지지자들이 현명하게 비례대표 선거할 때 그들에게 표를 많이 줬어요. 한 10% 가까이. 그 덕에 예전에 권영길, 담병호 이런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에서 국회의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때 벌써 할 때부터 한 7명, 8명 나왔잖아요. 시작부터. 그게 야권 지지자들이 그런 어떤 표예의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배분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좌파 정도의 코드, 중도적인 속성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중도, 좌파, 중도 혹은 좌파적 그런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력이고, 저쪽에 소위 말하자면 자신들은 진짜 진보는 자기들이라고 그러죠. 민주노동당. 그 뿌리로 보면 나중에 정의당도 나오고, 통합민주당, 통진당, 통합진보당도 나오고, 현재는 진보당이고요. 이런 정당들이 진짜 자신들을 말하는 진보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볼 때는 종북좌익당, 이렇게 보입니다만. 그런 당이 새끼를 치고 나왔던 거죠. 그럴 때마다 더불어민주당 야권의 주류 세력들은요. 그 세력들을 죽이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살려줬어요. 어떤 때는 꾸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후보를 일부러 안 내기도 합니다. 지역구에. 심상정 같은 그런 지역구, 노회찬이 있는데 이런 데는 노회찬도 심상정도 더불어민주당 저쪽 후보는 없는 데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하고만 싸우면 되는 거야. 과거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런 후보들하고. 그런 식으로 거기서는 배려를 해줍니다. 자신들은 적당한 스탠스를 밟고 좌바코드를 갖고는 있어도 극단적인 주장을 안 하죠. 그 대신에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동작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소위 말해서 보수라고 하는 이쪽 지역은 거기에 없잖아요. 오로지 당 하나만 딱 있거든, 지금. 그런데 그 당이 우파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찐 우파가 하나 나와서 적어도 정의당 정도 되는, 10석 정도 되는, 한 5석, 7석, 8석 이 정도 되는 당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쎈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사안에 따라서 공조도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과. 그게 다음 총선에서 그게 이뤄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하는 거 봐서는 단 한 석도 양보 안 할 것 같은데, 단 한 석도. 정말 큰일입니다. 그리고 선거할 때마다요, 뭐, 자유, 무슨 당, 민당 많잖아요. 우리 공화당도 있고. 평소에는 거기를 지지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막상 선거 딱 투표장에 가게 되면은 이 사표 심리 때문에 전부 국민의힘 다 찍어버리네. 그러니까 나중에 깨보면 뭐 그쪽에는 1%도 안 나오잖아요. 0. 몇 프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는 겁니다. 저는 가장 좋은 구도가요, 국민의힘 단독으로 과반이 되고 한 배가 한 60석, 50석 이 정도, 55석 이 정도. 그리고 이쪽에 진짜 찐 우파적 정당에서 한 10석에서 20석 정도 있으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의석이 더 많으면 좋겠죠. 견선 넘어가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건 너무 과대한 기대 같고요. 그래서 이겨서 국민의힘 단독으로 과반 정도 만들고 저쪽에 진짜 우파적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하나쯤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김한길 같은 이런 분들, 김종인 같은 사람, 유성민,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그 내부에 그 사람들밖에 없겠느냐는 겁니다. 거기다 또 김병준도 있잖아요. 여차지 가면 김병준도 또 전면에 떠오를 수도 있어요. 전부 성향으로 봐서는 우리 우파라고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먼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칫하면 당의 주력이 될까봐 저는 걱정이 돼요. 사실은. 쫓아보내는 거 둘째치고 쫓아보내는 것도 이렇게 버겁잖아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대로 그냥 가면 뭐 쫓아보내요. 이준석이도. 공천은 안 좋을지 몰라도 쫓아보내지 못한다니까. 이런 식이면. 그런데 만일에 이런 어떤 색깔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당의 주력이 되어버리면 영원히 그런 논의조차도 안 될 거예요. 그러려면. 그런 것을 저는 조금 우려하는 겁니다. 우려하는데 윤 대통령도 뭐 큰 뜻이 있겠죠. 김한길은 김한길 나름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확실해고요. 이 사람은 저쪽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더라도 거기서도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맞아요. 맞으니까 뭐 빨갱이다 이런 건 아니죠. 아닌데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힘은 이렇게까지 아주 중도화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너무도 중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제가 아끼고 있는 이야기 중에 이준석하고 똑같은 코드를 가진 국회의원이 저는 적어도 한 2, 30명 된다고 봐요. 국민의힘 안에. 말을 안 할 뿐이지. 말하면 꽤 맞으니까 숨기고 있어 그랬지. 그 속성을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그하고 똑같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2, 30명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고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거죠. 그런데 때만 오면 바로 그냥 속이 드러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항상 윤 대통령이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탄핵 조심해야 돼요. 여차지 가면 그들이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한 정치적 행보를 해야 되고요. 대통령에게 있어서 외치보다도 외치가 훨씬 어렵고 힘들고 고난도입니다. 외치는 쉽습니다. 사실. 노선만 정확히 가버리면 되기 때문에 저쪽 좌파 정당은 외치가 힘들어요.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완전히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삐걱삐걱 소리도 많이 나고 힘들 거예요. 우파 정부라고 하는 데서는 외치가 그동안 대한민국 정통 세력들이 걸어왔던 그걸 복원하는 과정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쉽죠. 솔직히 말해서 한미일 관계 이것만 잘 이렇게 만들고 대중관계도 정통 맥락 속에서 이해하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외치로 평가하기는 애매합니다. 사실. 그래서 국내 정치가 여기가 하이라이트인데 여기가 지금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 안에 있는 윤석민이나 이준석 이들도 말이죠 외치에 관한 의견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일본 미국을 대하는 관점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전부 다른 건 국내 문제거든. 국내 정치. 그래서 국내 정치를 잘하는 게 진짜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지금까지 국내 정치를 능수하게 잘했던 대통령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윈 대통령은 과연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냉혹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지금 제가 그 비판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저는 뭐 다 알고 있고 다 봤죠. 그거 전부 다 나온 기사 다 읽어봤고 했는데 전부 국내 문제입니다. 국내 문제. 국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 가운데 딱 한 줄로 요약하면 포용입니다. 포용. 딱 그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정체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대통령의 고충도 이해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좀 어긋났는데요. 어쨌거나 김한길 이 사람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 같아요. 이 발언을 자기가 지금 이 정도 위치되면 뭔가 이 정치력 발언도 툭툭 던질 만한데 그래서 계속해서 기사들도 요새 실세다 생각해가지고 뭐 달라붙어서 자꾸 질문을 던진다 그래요. 이런저런. 그러자 정계 개편에 대한 이야기 비대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침묵하거나 아 그런 일은 없다라고 그냥 가능성을 일축한다 그럽니다. 이걸 봐서는 윤 대통령이 더더욱 신뢰할 수 있는 자물통일 수도 있겠어요. 어쨌거나 김한길은요. 정계 개편 관련한 비대위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런 거 없다. 억척을 자제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최근에 강석 부총장 보궐선거 패배로 경고등이 켜진 여당 입장에서는요.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을 요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김기현 체제를 대신할 어떤 새로운 얼굴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유력하게 떠오르는 게 바로 김한길이다. 김한길과 함께 또 같이 언급되는 게 김종인 정도 이렇게 언급이 된다고 해요. 윤 대통령이 종종 김한길에게 당 지도부와의 만남을 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사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지난 8월 연찬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요. 김한길에게 강연을 요청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호우로 보더라도 김종인은 싫어하잖아요. 윤 대통령이. 김종인은 한 번 인연을 맺었다가 한 번 잘랐잖아요. 그러면서 악연이고 거기는 깨진 인연으로 보는 게 맞고 다만 김종인을 원하는 건 국민의힘 안에 그 세력들이 있죠. 그어들이 원하는 거고 김한길 카드는 대통령 발 카드일 수도 있겠어요. 이런 식이면 여권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윤 대통령과 독대하여 직언을 할 수 있는 참모가 많지 않다. 김 위원장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건 달리 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 중에 그 누구도 윤 대통령 앞에서 독대해서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카리스마에 압도당한 겁니다. 전부 다. 그런데 김한길만큼은 다르다는 얘기죠. 독대도 자주 하고 시간도 길고 또 나이도 그렇고 정치적 경력도 그렇고 윤 대통령이 믿고 따른다 그러네요. 그래서 김한길이가 어떤 역할을 할지 지금 수상합니다. 어쨌거나 전직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김한길 위원장은 수도권과 중도층 등 우리당의 취약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인물이다. 선거에 대한 상상력도 풍부하다. 여기서 선거에 대한 상상력 기획력이라고 하지 않고 왜 상상력이라고 했는가 하면요. 기획은 상상력이거든요. 정치 논평하는 사람은 상상력 없는 사람을 하게 되면 뉴스예요. 정치 논평은 다 드러나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이면을 읽는 거거든. 상상력입니다. 추리력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게 뛰어나야 원래 정세 분석은 상상력이 아주 정교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잘한다 그래요. 그건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머리가 있죠. 원래 타고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쪽에 김한길이가 뛰어나다. 소설을 썼던 인물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감수성도 뛰어날 것 같아요. 그러나 국민의힘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김한길 위원장이 야당 출신이기 때문에 여당의 김한길에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거의 한계는 분명하다.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기는 딱 적합하다. 이런 이야기죠. 현재 김한길 위원장 주변 인사로는 임재훈 최명길 최명길이라고 있죠. 자기 부임 최명길이 아닙니다. 여기 최명길 여기 mbc 기자 출신 최명길이 있어요. 최재천 전 의원 정도가 거론된다고 합니다. 모두 현재 국민의힘 주류와는 거리가 있죠. 이게 말이죠. 잘하면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국민의힘 주류는 따로 있는데 김한길은 그냥 얼굴마담육만 딱 수행해 준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자기가 만일에 어떤 역할을 하면서 자기 세를 심으려고 한다 주류를 바꾸려고 한다 이러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는 거대한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거죠. 김 무성의 도장론 능가하는 큰 사건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되겠죠. 아무튼 김한길 얼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소위 애국 우파 자유보수들 많으시죠. 이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윤 대통령의 저런 선택 하나하나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건 제가 시간을 보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답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계속 이 길 저 길 두 가지가 나와요. 세 길도 없습니다. 이 길 아니면 저 길이에요. 어느 길을 선택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길이 하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또 계속 나타납니다. 계속. 그럴 때마다 같이 입장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는 것은 이해해 주는 것뿐이죠. 사실은. 그래서 정치가 어렵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같이 출발한 내 친구가 같이 있었는데 같은 사람을 지지했어요. 같은 정치 세력을 지지했어요. 자 갑니다. 처음에는 통과했어요. 두 번째에서 딱 걸리네. 두 번째 통과했어. 세 번째 걸리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잘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군 진영에서는 너무 너 나로 잘라놓으면 나중에 다 이렇게 분파가 되어버리고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했던 길이 아니라도 주류를 자꾸 따라가야 돼요. 주류. 많은 사람들이 가는 쪽을 가야 됩니다. 답은 그겁니다. 결국 방법이 없어요.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누리PD 김준혜였습니다.